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개성과 매력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예쁘다, 멋지다라고 느끼는 건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훌륭한 외모일 때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와 아우라, 밝은 표정과 같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에너지가 합쳐져서 사람을 빛나 보이게 해요. 내 기분과 태도, 내가 짓는 표정들이 내 인상과 얼굴이 돼요. 아무리 예쁜 얼굴도 매일 찡그리고 인상 쓰는 사람은 비호감이죠. 반대로 항상 밝게 웃는 사람은 보는 사람까지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호감형이고요. 스스로 나는 예쁘다, 자신감을 갖고 항상 밝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행복한 표정으로 지내다 보면 고민녀님의 행복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람들이 고민녀님을 좋아하고 따르게 될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왜 사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고민녀님을 더욱 어둡고 음침해 보이게 만들고 미워 보이게 할 뿐이에요. 고민녀님은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고민녀님은 부모님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것 말고도 다른 의미가 더 필요할까요? 백구기들 모두 이 세상에 없어서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